네 안녕하세요. 성북학개론의 강성봉입니다. 네 박수진입니다. 또 하시네요. 손이 이렇게 두 손이 나네요.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변화된 모습은 없네요. 네 별로 변할 것도 없고요. 가을 타시나요? 가을 타나봐요. 네 아니 계속 가을 타시는지 혼자 술 먹자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고 혼자 아침에 운동도 하시고 팀장님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모습이 약간 부지런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 준비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혼자 살 준비한다고 요새 약간 외롭습니다. 소개팅이라도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안 해주시잖아요. 제가 박장님을 한 10년 넘게 알고 있는데 소개팅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맨날 말만 해준다고 그러고 저도 아는 여성분들이 집사람 빼고 물어봐도 집사람 왈 아 공부하는 사람 특히 역사 공부하는 사람 절대 소개 안 시켜준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옆에 제 국장님이지만 제 어떤 연애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죄송하네요. 연애할 시간도 또 많이 안 드리는 것 같아서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북극 국민들 특히 솔로분들 많이 연애도 하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북학 개론이 단순히 역사적이고 교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삶을 또 한 분 한 분에 대한 삶이 소중하니까 약간 성북학 개론이 연애학 개론인가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 뭐지 건축학 개론 영화 아 그렇죠. 사실은 말이 건축학 개론이지 연애잖아요. 그쵸. 그 아름다운 수지 그분과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냥 마음이 아퍼지네요. 네. 아니 그분을 좀 정릉에 모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새 많이 하잖아요. 손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기 구조물도 놓고 관광자원으로도 놓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서두는 가을 타는 박수진 팀장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인데 시간도 흘러가지만 또 우리 지역에 대한 공부 애양심을 갖는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북구의 성북동 중에서도 해방 이후 그 다음에 한국전쟁의 전후 상황을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조종래 선생님의 한강 그 작품 속에서 성북동이 묘사되는 이런 설명을 조금 드렸었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종래 선생님 같은 경우는 1950년대에 50년대 후반에 성북동에 오셔서 지금 동부 마케팅고 아시죠? 동구여자 마케팅 학교 거기에 옛날에 동구 거기에 상업고등학교인가? 그랬었는데 거기 선생님을 하셨어요. 아 교사셨군요. 네 교사셨죠. 부인도 같이 직장 동료 아니신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더 확인해볼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마 한강이라는 소설을 쓸 때 사실 이제 아리랑이라는 소설이 일제강점기를 주로 다룬다고 하면 태백산맥은 해방 직후의 어떤 모습이죠. 일제 말부터 해방 직후의 어떤 빨치산 얘기까지 해서 어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얘기라고 하고 한강은 그 다음이죠. 보통 그렇게 그렇죠. 서사적으로 따졌을 때는 한강이라는 작품은 그 이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집필 순서는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인데 아마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찌됐고 이제 고시기에 다른 어떤 직접 보고 들은 성북동 얘기를 아마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가 뭐 종암동이나 종암동 사시는데 죄송합니다. 종암동이나 우리 백혜진 선생이 종암동 사는데 그런데 이거는 소설에 나온 내용이에요. 당시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종암동이나 미아동이나 여기보다 성북동이 낫다. 아 성북동 예찬론자 그나마 낫다. 아 그나마 낫다. 여기 다 시골인데 아 시골인데 왜 낫냐라고 하면 전차가 다녀서 낫다라는 거예요. 교통 때문에 네. 전차로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차비가 좀 싼나봐요. 버스비보다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종암동까지도 버스는 당연히 다녔는데 대중교통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싼 전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그런데 그런 관점이 지금도 예를 들면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거 보면 지하철역 가까운데 역세권이죠. 역세권 이게 높이 처지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역시 역세권이 똑같네요.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강이라는 작품 보면 지역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게끔 대학 다닐 때 그렇죠.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정말 제가 신기한 게 성북동에도 그 성북 심터 있는데 거기 모설렁탕집 그 위치가 아마 동천학사 동천학사라고 알려져 있죠. 울산 지역에 올라온 학생들이 머물렀던 곳 지금도 사실 학사들은 좀 남아있죠. 서울 곳곳에 네. 지금 구청 앞에도 구미학사가 있는 걸로 구미 구미 지역에 올라온 학생들이 구미학사가 있어서 어떤 게 있었는데 성북동 지역에도 그런 동천학사가 있었다. 아니 한강이라는 작품에 그런 내용들이 또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또 또 다른 인물이 있잖아요. 아까 조지훈 선생님 아까 얘기 나왔는데 또 연결을 해보면 그 유명한 작곡가 현대음악의 거장 윤희상 그렇죠. 윤희상 선생님도 여기 성북동에 또 사셨더라고요. 이게 윤희상 선생님도 사실 다른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이제 약간 슬픈 기록에 남아있는 게 동백님 사건 때 윤희상 선생님도 60년대 구속되신 잡혀가시 체포될 때 체포됐던 지역의 주소가 성북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 공국숫집 했던 것 같아요. 최순애 집 근처에 있는 그런 집인데 그래서 이제 조지훈 선생의 집이 꼭 건너편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길 건너서 쪽에 조지훈 집 골목 그렇죠. 개울을 사이에 두고 두 거장이 시의 거장 음악의 거장이 사셨던 거죠. 그런데 이 두 분이 또 콜라보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고대 다니는 사람들도 잘 모른다고는 하지만 고려대학교 교가가 여기 청장님도 근처 학교 나오실 텐데 아실려나 모르겠네. 그 교가가 조지훈 작사 윤희상 작곡 이야 그러면 그 진짜 문학가와 음악가의 콜라보 작품이 탄생된 거네요. 그렇죠. 성북구 소재에 있는 대학의 교가가 된 거네요. 그렇죠. 또 학교도 성북구에 있고 그런데 이거 고대 학생들이 좀 알까요? 교가를 알지도 못할걸요. 그런데 저도 대학 다닐 때 저도 모릅니다. 부를 일이 없어요. 사실은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교가는 기억을 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라고 세대가 다른 건가요? 초등학교로 나왔나요? 저는 국민학교로 나왔는데요. 지금 성극기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국민학교가 황국신민학교의 준말이라서 쓰면 안 된다. 알아요. 알아요. 괜히 한번 공격해봤습니다. 제가 당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나쁜 개념으로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참 그 어감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국민학교 시절 이런 것들도 차이가 좀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희산 선생님 얘기도 했는데 신기한 게 내년에 윤희산 선생님 탄생 100주년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도 전혀 몰랐는데 허성목자님이 저한테 그냥 일을 시킬까 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년에 100주년이야. 제가 그렇다고 일을 시킨 거 아닙니다. 예산을 따오든가 뭐 해야지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먼 삶 봤습니다. 모른 척했어요. 아니 근데 동백님 사건도 있고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데올로기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음악사적으로도 세계음악 현대음악의 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독일 쪽부터 유럽 쪽에서는 윤희상 선생님이면 책으로 쳐주고 동백님 사건 자체가 사실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된 부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집이 또 성북동에 계셨는데 100주년인데 조금이라도 그런 기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예. 더 말씀해주세요.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문인과 음악인의 콜라보가 더 있었다고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요? 문인과 음악? 또 있죠. 저희가 아직 비공개이긴 한데 성북동에 또 유명한 음악가 집을 찾았어요.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이거를 구전 내려오는 음악을 현대악보로 이렇게 작곡을 하신 분이고 또 그 유명한 아까 정지용 선생의 시에 곡을 붙여가지고 가곡 그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최동선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집이 성북동이에요. 그 집이 제가 바짝 한번 제가 알려드렸는데 어떤 집이 되게 크고요. 일단 한 150평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집이 마당까지 포함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2층 집이고요. 일제시대에 지은 집으로 일제학전기에 지은 집으로 적상가옥처럼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일본식 가옥이랑 독일식 가옥이랑 섞여있다고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때 저도 찾아봤더니 최동선 선생님이 12곡을 작곡을 했는데 아니 가곡을 그중에 8곡을 정지용 선생님 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지용 선생이 아마 도남동 살았으니까 아마 왕래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추정까지는 아주 확실한 어떤 둘이 만났다는 근거는 없지만 그렇죠. 근데 또 최동선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한국전쟁 시기에도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죠. 참 아픔이 있네요. 오늘 주제가 또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이분도 집터도 있고 아마 이분 고향이 보성 벌교 쪽 벌교 쪽이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 뭐 합창단도 있고 음악당도 있는데 그런 기념하는 사업이 조금은 퇴색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쪽 지역이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엄청난 부자셨대요. 네. 그래서 그 가정교사가 홍남파 바이올린 그리고 여동생이 또 음악하는 또 바이올리스트라고 성악관가 저는 어제 또 요금 아셨더니 또 감을 감을 하네 큰일 났네 이거 시청자들 앞에서 그게 일본의 와세대 영문과 유학 갔다가 미국 갔다가 독일에서 음악을 배우고 돌아왔으니까 그 당시 그 정도 유학을 할 정도 정제력이 됐던 집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제가 이제 이분 얘기를 너무 길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렇게 작곡가와 어떤 문인들의 콜라보가 이루어졌던 지역이다. 참 신기한 게 지난 시간에도 살짝은 얘기 드렸지만 미술 활동하시는 분과 문학하시는 분들의 콜라보 문장이라는 잡지의 잡지 겉표지는 이 지역 내지는 관련된 분들이 미술 작품으로 그림으로 잡지 표지를 그렇죠 그려주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문화 이런 거 보면 나는 이 분야야 이 분야야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같이 교류하면서 그렇죠 동네 주민으로서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분야를 나누지 않고 같이 하면 시너지라고 그러죠. 더 좋은 효과가 나는 거고 제가 채정선 선생님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에서 1963년인가 부인이 이소란 여사라는 분인데 그렇죠 이소란 여사 그분이 그 집에서 그 땅에서 묻어놓은 악보를 발견했다고 아 마당에 묻어놨던 네 그 채정선 선생님이 묻어놨던 그 악보를 마당에서 발견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알게 된 어떤 곡인지 알게 됐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지용 시인이 어쨌든 북으로 가셨기 때문에 군사정권 시절 때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작사가가 뭐 세 번 정도인가 바뀌었다라고 가사가 그러니까 두세 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악 그 곡을 보통은 반대의 경우가 많잖아요. 시가 있고 그 시를 여러 가지로 작곡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반대로 곡은 하나인데 그 가사가 계속 바뀐 거죠. 이게 또 현대사의 또 아이러니컬하네요. 이런 상황이 다 아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곡이 아마 망양이라고도 얘기 불렸다가 또 그 그리워라는 제목이라고 또 됐다가 이런 거를 또 내년에 만약에 윤희상 선생님 백주년이고 또 채동선 선생님도 집터도 찾고 이런 에피소드들을 찾았으니까 좀 지역의 어떤 음악 관련된 걸로 뭐 축제나 어떤 지역의 일을 좀 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가 저뿐만 아니라 문화원 직원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자료를 발굴을 하면 좋긴 좋지요. 하지만 또 일이 많이 늘어져가지고 늘어나가지고 또 걱정이 또 들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 미술인분들 중에 김기창 하백 네. 운보 김기창 하백 또 계시죠. 운보 김기창 그 부인도 박래현 박래현 사실 김기창 하백 같은 경우는 귀가 잘 안 들리셨다고 하는데 박래현 부인 박래현 여사 같은 경우 엄청 부자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이렇게 뭔가 너무 둘한테 빠져가지고 같이 이제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지내기도 했고 성북동에 지금도 가면 지금은 어떤 다른 회사 건물로 쓰고 있지만 거기 이제 운후미술관이라고 여전히 운후미술관이라고 쓱 쓰여있습니다. 그 건물 그래서 한 번쯤 가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김기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친일 논란이 되시는 분이기도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아픈 역사도 역사라고 하면 이렇게 한 번 또 그런 분들도 여기 사셨다 60년대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해오면서 어떤 인물이나 어떤 그런 공간들 딱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 20회 이럴 때는 20회나 30회 때는 이런 분들의 그 발자취를 한 번 청취자분들 모집을 해가지고 같이 한 번 한 바퀴 둘러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거를 20회, 30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아유 왜 그러십니까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또 박 팀장님 또 사인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저는 지금 20회, 30회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도 그렇고 또 서울 시민들도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의 발자취를 직접 그 공간에서 현장에서 한 번 이야기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배경 화면에 한 인물의 사진이 있는데 누구신가요? 네 이분이 아 김광섭 씨입니다. 어저께 좀 드셨나요? 아니요 나는요 좀 먹었는데 저도 어제 한 잔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누구를 안 마셨어요? 어제 후배가 찾아와가지고 멀리서 아 요새 저랑 술도 안 마시고 딸이 맛이 다르게 이 분이 그 유명한 성북동 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 이제 단상이라고 하잖아요. 드라마나 이렇게 나오는 뜨르릉 뜨르릉 네 성북동입니다. 이 분위기 하나랑 또 하나는 성북동 비둘기 성북동은 제가 여러 군데 다 물어봐도 사실 저는 이제 성북동 관련해서 얘기할 때 할 기회가 많잖아요. 성북동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한용훈 선생도 아니고 한용훈 선생도 아니고 성북동은 그냥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죠. 네 성북동의 한용훈 선생은 대중들이 많이 기억하는 그 비둘기 이미지를 만들어주신 분이죠. 시를 한번 볼까요? 시 한번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준비 한번 읽어주세요. 목소리로 아 저도 어저께 목소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가서 금방 따낸 돌 옹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낫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목소리가 낭낭해야되는데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강국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나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갑자기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게 아닌가 했는데 저보다 훨씬 잘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이게 각도가 뒤에 화면을 보느라고 이게 안 보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읽는 걸 잘 못 읽어서 버벅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 내용을 보면 또 마음 한쪽으로는 좀 슬프네요.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요? 최성수 선생님이라고 성북동처럼 활동 열심히 하시고 교사도 하셨고 시인이시고 그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여러 인물들 얘기를 다 나누다가 성북동을 대표하는 작품이나 문학인이 뭐냐 어떤 문학적인 어떤 걸 다 떠나서 성북동이라는 동을 볼 때 그러니까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북동이라는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성북동이라는 것만 보면 뭐가 좋고 옳고 뭐 가리고 이런 걸 떠나서 성북동이라는 것만 보면 역시 성북동 비둘기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보이는 사람이 떠나가고 비둘기가 떠나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슬프게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도 유효했지만 한편은 마음이 아픈 시입니다. 첫 줄이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긴다라는 것은 기존에 그냥 산 하나 있던 거가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조각조각조각 되면서 모여들고 중간에 또 채석장 포성 소리도 들리고 네. 이게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이 상황도 60년대 중반 상황이지만 개발과 재개발 이런 논란이 지금까지도 조금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개발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들이 돼가면서 소외되는 것들이 여기서 대표적으로 김광석 씨는 비둘기를 얘기했지만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 이런 것도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또 저희는 또 역사학자니까요. 보면 이제 채석장이 있었다. 네. 이런 거죠. 송거부 이태준 소설을 봐도 거기 소설 속에 사람들이 일제강점기부터 채석장 지금은 이제 성북동에서 채석장을 상상하기 되게 어려운데 채석장이 있었다라는 것도 좀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좀 함의하고 있는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분이 또 김광석 씨는 성북동에 거주하셨잖아요. 한 6, 7년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961년부터 66년까지 거주를 했고요. 정말 안타까운 게 이 집을 건축해 주신 분이 그 유명한 김중업 건축가의 뭐 거의 1.5세대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분인데 그분이 너무 훌륭한 건축가이기도 하고 친구라서 집을 지어줬다고 하는데 아쉬운 건 그 집도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빌라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빌라가 들어섰죠. 좀 아쉽게 됐죠. 그 당시가 이제 성북동도 풍치지구에 대한 시기가 해제되는 분위기면서 사람들이 모여나가고 또 특히 지금도 대사관저가 많지만 이때 아마 10만평 정도가 외국인 주택단지 측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풍치지구가 뭐냐면 일제강점기부터 있었던 건데 그저는 보안님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수도의 경관을 보호하기도 하고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그린벨트 느낌도 좀 있고 그러면서 진짜 보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막기 위한 어떤 숲 같은 거를 마련해뒀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해제되는 게 60년대 중간 이후죠. 60년대 한 67년 8년 이전부터 어떤 풍치지구가 해제되면서 그쪽에 이제 그쪽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죠. 그전까지는 그냥 몇몇 부자들의 별장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때 그래서 외국인 주택단지로 개발이 됐고요. 강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60년대 중후반이 이렇게 되면서 결정적인 게 아마 70년도에 삼청터널이 개통되면서 오히려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 뭐 회장님들 부터 해가지고 대학교수 고급 공무원 이런 분들이 일로 많이 오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근데 그게 아주 결정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북동이라는 동네가 사실은 이제 그 삼청터널 뚫리기 전에는 다 뭐 잘 아시겠지만 내려와서 성북천 따라서 쭉 내려와가지고 해아문 쪽으로 넘어서 이렇게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삼청터널이 뚫리고 나서는 차만 있으면 이분들은 다 부자니까 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종로로 가는 거예요 바로 경복궁역 교통도 막히지도 않고 둘러간지도 않고 그냥 그렇죠 북악스카이길 그리고 심지어 일로 오면 조용하고 사생활이 사생활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래서 크게 이제 지금도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껑해바다 마을 그렇죠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팔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아마 그 연하원이라는 통도사 말사로 되어 있고 민영환 별장 있던 곳 은벽정 자리죠 거기가 이제 껑해바다 마을이고요 그다음에 대교단지가 있고요 거기가 이제 구통이고 그다음에 성나건마을 이렇게 세 건대로 크게 개발이 됐다고요 통이 이렇게 되는 거군요 5통 8통 9통 근데 이제 이름이 조금씩 다른 거죠 대교단지 껑해바다 마을 성나건마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약간 높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한 거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대사관조가 이제 마흔 곳을 넘어섰다고 들었어요 약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숫자가 하나, 두 개씩은 제가 알기는 예전에는 뭐 서른아홉 개였다가 어느 순간 마흔 개가 넘고 마흔 두 개라는 얘기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거 몇 개라고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다른 공무원이 두 개 늘었어요 이러더라고요 두 개 늘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몇 개라고 약 40여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일본 대사관조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한 74년도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독일 연방 대사관조가 돼 있지만 당시에는 서덕 대사관조 아 맞다 그때는 이제 통일되기 전이었으니까 서덕 대사관조 76년? 이 정도 네 그거를 기점으로 이제 다른 나라의 이제 대사관조들이 이제 많이 유입이 된 거군요 외국인 주택단지가 이제 성 설립되고 교통이 또 70년대 삼청터널 뚫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맞아지면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좋아졌던 부분이 있지 않나 그 얘기를 깜빠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70년대 들어가기 전에 68년도에 또 1.21 사태 이 얘기는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깜빡했네 네 그 1.21 사태라고 하면 사실 1.21 사태라고 하면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김신조 사건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목사님도 네 되셨고요 사실 근데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김신조라는 분은 물론 이제 지금 훌륭하게 살고 계시지만 이제 아픈 추억을 주신 분인데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김신조 사건 이후에 1.21 사태 이후에 북한의 훈련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잡아서 네네네 그리고 나서 생긴 훈련이 유격 훈련입니다 아 그럼 그래서 우리 군대 가면 훈련할 때 유격 제사할 때까지 두 번을 하느냐 뭐 세 번을 하느냐 한 번을 하느냐 갖고 젊은 청춘 시절에 그렇죠 고민했었는데 그게 그래서 생긴 거라고 아 그 유격이 그것 때문에 생긴 거 정말 네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기도 북악스카이나 교수단지나 다 영향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이게 이제 1.21 사태를 겪고 나서 이제 그 1.21 사태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제 북에서 이제 그런 특수부대를 내보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부암동 근처에서 이제 그 검문에 걸려서 청격전이 됐다고 청격전이 벌어져서 이제 청와대 바로 바로 앞까지 왔다고 그래서 사실 그 사건때문에 지금 북악산이 통제가 됐었던 거군요 네 네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긴 게 북악스카이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쪽의 차량 유입을 자연스럽게 늘려서 검문검색을 좀 강화할 수도 있었고요 사람들을 길로 유도해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다니게 되면 뭐랄까 좀 그런 몰래 들어오고 그렇죠 또 방비 차원에서도 수월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됐던 거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다시 막힌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북악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다시 개방이 됐는데 2006년인가 아마 그랬던 거 같아요 숙정문도 그때 이제 좀 개방 근데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완전 개방은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시간 신분증 또 들고 가고 그다음에 출입 제한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방면으로 사진은 지금도 못 찍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안보의 중요한 지역이기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0년대 대사건조 유입 그다음에 고급 빌라촌이라든지 이런 또 부유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현재 이르기까지 또 많은 문화예술 기관들이 또 현재 예술인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미술관 갤러리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90년대까지 이렇게 쭉 지금 2000년대까지 보면은 대표적인 또 박물관 미술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뭐 간성미술관은 너무나 대표적이라서 얘기할 게 없고 이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준비했나요 아 최순윤 선생님도 있네요 네 최순윤 선생님도 있네요 네 최순윤 선생님도 여기 아니 가구 박물관부터 먼저 생긴 거니까요 보죠 이 사진이 한국 가구 박물관입니다 한국 가구 박물관인데 진짜 저도 이제 몇 번 가봤지만 정말 훌륭한 가구들이 있죠 저런데 살고 싶지 않나요 전 못 살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림으로 보기만 해도 한국에 정말 최고의 가구들이 있는 게 한국 가구 박물관이고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아직 사진이 순서대로 안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분은 이제 간성 전연필 선생님이시고요 아 젊으셨을 때 사진이고 네 이게 이제 보화각 간성미술관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유명한 건축가 박길용 선생이 네 네 건축한 걸로 되어 있죠 이분은 이제 김용준 선생이고요 잠시만요 사진 준비를 좀 하시긴 했네요 날로 먹는 줄 알았어요 아주 안 하진 않았습니다 네 아 잠시만 뒤로 가야 되겠다 네 이분이 이태준이요 이게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우리옛돌 박물관입니다 우리옛돌 박물관이 약 5,500평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이 작은 하나 일개 동에 이렇게 큰 규모의 박물관이 두 개나 있고 간성미술관이라는 엄청난 또 기관이 있는 게 많죠 성북구에 진짜 보배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문화자원도 많고 이런 또 사례 내지는 또 관련된 이런 기관들이 있다라는 거는 자랑스럽고 네 또 이렇게 뭐 작지만 또 아담하게 또 갤러리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죠 변화상이 이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성북 동을 떠나 성북구에 문화단체들도 많이 생겨서 뭐 저희가 일하는 성북문화원도 올해가 20주년이죠 그렇네요 네 저희가 96년 12월 19일 날 개원이 됐으니까 네 20주년 행사 20주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저희들이 힘듭니다 네 그리고 2012년 9월인가요? 성북문화재단 문화재단도 출발이 됐죠 지금 뭐 워낙 활발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저도 2012년 9월에 왔습니다 네 네 뭐 그렇군요 네 썰렁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문화원 문화재단 이렇게 다 열심히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예술단체 또 뭐 많이 생겼죠 공유원탁회의도 있고 예술인들도 많이 오고 갤러리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뭐 무슨 각종 협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연극협회 맞습니다 연극협회 연극인들도 많이 계시고 국악협회 뭐 사진가협회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재 성북동 성북구라고 하면 사실은 이런 어떤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었다고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렸는데 그런 전통들이 지금까지 와서 이런 지금도 커뮤니티 공간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잠깐 언급해서 성북동천이라는 또 곳도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정능에는 또 정능 포럼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어떤 전통들이 이어져서 성북구라는 동네에는 제가 이렇게 살고 있고 여기서 일을 또 하고 있지만 네 너무 좋은 동네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또 성북동 주민이시다 보니까 예찬로 예찬론자가 됐네요 그래도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서 나중에 또 성북동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하고요 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나중에 또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까지로 해서 일단은 성북동의 큰 흐름들 시대별로 어떤 사건과 인물과 또 변화사항이 있었는지를 한번 가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성북동을 좀 정리를 하고 또 나중에 다른 지역 동을 또 한 바퀴 돌고 다시 한번 관련된 성북동 이야기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디일을 하셨던가요 다음 시간에는 제 마음대로인데요 정릉동 한번 해보죠 정릉동 네 이렇게 막 던져주는 거예요 네 정릉동으로 또 하시죠 아니 또 정릉동이 또 1동 2동 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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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들도 많고 또 문화유산도 많고 또 이야기가 많으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진짜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릉카페 하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 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정릉동의 소재로 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오겠습니다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